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35강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명사구요. 동명사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 예문 첫번째 보시면은 그 유명한 cannot help ing 구문이죠 예 그래서 cannot help ing 하게 되면 can not help 다음에 ing 하게되면 help ing 이때 이 help 는 피하다죠. 피하다. 돕다가 아니라 피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ing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니까 ing 할 수 밖에 없다에요. 자 얘랑 같은 표현들 우리 진짜 중고등학교 때 엄청 공부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cannot but 동사원형이 있죠. cannot but 동사원형이 있죠. 이거 할 수 밖에 없다에요. 동사원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죠. 이때 버스는 제외하고죠. 자 비슷한게 뭐가 있습니까 have no choice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아 저 진짜 이거 학창시절에 입에 닳도록 외웠거든요 예 요거 그쵸 have no choice but 동사원형 이 맛 뒤에 투부 정사가 이때 버스 전치 사거든요 전치 사이에 뒤에 원래 투부정사 못오는데 예외적인 거죠 이게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이 없다 그쵸 예 그래서 이거랑 또 같은게 또 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there is nothing for it but 동사원형이 있죠 there is nothing for it 예 그래서 요정도만 한번 적어 볼게요 더 많이 적을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참고서 뭐 문법 책 하나 사면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동명사 표현 보면은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요 I cannot help respecting him 그를 존경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I don't feel like ing 죠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going out now 지금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저 돈트 니까 그쵸 feel like ing 죠 뭐뭐 하고 싶다 요 자 넘어갑니다 자 패턴 문장 보시면은 she didn't feel like dancing then 그때죠 그때의 춤추기 춤추고 싶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cannot help believing 믿을 수밖에 없었다 what he says 그쵸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쵸 이때 헬프는 돕다가 아니라 피하다 에요 그 다음에 I felt like crying 울고 싶었다 죠 그쵸 왜 울고 싶었을까요 at the sight of my mother 그쵸 내 엄마를 보고서 그쵸 내 엄마를 봤을 때 나는 울고 싶었다 자 넘어갑니다 I don't feel like working tonight 이죠 밤에 일하는 거 쉽지 않았다 밤에 일하고 싶지 않았다 뭐 때문에 because of headache 그죠 두통 때문에 두통 때문에 밤에 일하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we cannot help forming 그쵸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죠 form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뭐를 어떤 의견을 어떤 의견이에요 한 사람 그 나 한 남자에 대한 캐릭터는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대요 뭐로부터 from his dress죠 그의 옷으로부터 그의 옷을 보고 나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일 거야 라는 어떤 의견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예 제 안에도 그 저 만났을 때 되게 답답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청년 시절 때 폴로 남방을 이 목 끝까지 항상 단추를 채우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답답해 보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from his dress 그죠 그 이 드레스로부터 어떤 사람의 인격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그 의견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고 I cannot help feeling sorry죠 sorry 그래서 그 가엾게 여기는 거죠 feeling sorry 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가엾게 여길 수밖에 없었대요 for his failure 그 이제 그의 실패를 가엾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I cannot help laughing at이니까 비웃다죠 예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 넘어갑니다 자 I cannot help respecting 힘이죠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뭐 때문에 for his act of kindness 니까 그의 친절의 행동 때문에 죠 그쵸 이후에 for 입니다 이후에 for 그 다음에 no one cannot but can can 그 낫이 여기 노루 간 거죠 no one can but be the better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배를 원이 생각돼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쵸 예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읽었기 때문에 읽으면 그쵸 뭐를 읽어요 struggles 그 분투 저 분투 그쵸 고투분투 뭐에 위대한 사람들의 그 분투로 고투들을 읽으면 그쵸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cannot help wondering 이니까 어 이제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죠 if he comes 그가 왔는지 않았는지 언제 at the appointed time 이니까 정해진 시각에 그쵸 그가 왔는지 않았는지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장 통해서 엑서사이즈 지문 또 살펴볼게요 자 at first 처음에 I feel like accepting 그쵸 에 받아들이고 싶었죠 그의 초대를 그쵸 그런데 a little consideration 물주구문이죠 예 약간 더 생각을 하고 나니 생각을 하고 하고 나니까 그러나 그쵸 에 그러니까 좀 더 숙고를 한 것이 결정하게 만들었죠 내가 뭐 하도록 to decline it 그 invitation 그 초대를 decline 거절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만든 거죠 그쵸 전형적인 물주구문입니다 좀 더 생각하고 나니 나는 그 제안을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그저 받아들이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기로 결정한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턴 램지 라는 사람은 알았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알았죠 턴 램지를 그래서 you could not say that 너는 that 이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대의 내용을 보시면 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what it should be 이에요 이때 it은 행동이죠 행동이 should be는 뭐뭐 이어야 한다는 거니까 행동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죠 이 행동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시라고 너가 말할 수 없대요 그의 행동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그렇지만 you could not help liking him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what it should be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쵸 그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 그의 행동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러나 너는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when we think of any virtues of great deeds 이에요 5월이죠 5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인데 그쵸 뭘 생각해요 어떤 고결하고 또는 아주 위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cannot help thinking 이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요 고통과 장애물을요 그쵸 근데 그 고통과 장애물은 뭐예요 have to be met with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져야만 하는 거죠 그쵸 만나 져야만 하는 고통과 장애물 들이죠 그러니까 맞닥뜨려져야 하는 직면 되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과 장애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 그 행동은 뭐예요 바로 위에 나와 있던 행동이죠 바로 이 벌초스하고 그레이트한 이 디드죠 이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쵸 직면 되어져야 하는 고통과 장애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상은 포함하는데 그 수백만의 그 백 백만가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백만가지 것들은 뭐예요 we cannot help being interested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million things를 세상은 가지고 있어요 자 투 더 포인트 오브는 뭐예요 뭐뭐 라고 할 정도로죠 그쵸 forgetting everything else 그쵸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쵸 적어도 잠시 동안 적어도 잠시 동안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million things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existence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 하나의 그 이 버터플라이 그런 이 나비의 이 존재는 그쵸 충분하대요 뭐 하기에 입증하기에 뭘 입증해요 대쩔을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컴 컴 컴 시브 이야기 아주 확정적으로 대쩔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거죠 대쩔은 뭐예요 세상은 좋은 장소다 에 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대요 뭐 하나만으로 바로 이 이 나비 저 하나의 나비의 존재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한 얘기입니다 자 5번 6번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제가 말이 좀 빠르면 여러분 좀 이렇게 멈춤 버튼 누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왠에버 뭐 말 때마다 유 캠 라이크 크리티 사이징 애니원 누군가를 비판하기로 비판하고 싶을 때 마다 히 털드 미크는 나에게 말했다 뭐를요 저스트 리멤블 기억해라 뭐를요 대쩔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더 피프 인 디스 월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분트 해야 되죠 에 이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뭐를요 니 어드벤티지스 이점 진보 그죠 진보죠 진보 진보 진보라던가 어떤 발전 이거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아예 테이크 나는 테이크 지금 어 요거 6 표현이네요 테이크 썸띵 포 그란티드 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요 선한 사람들의 그쵸 더 플라스 형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선한 사람들 의 선한 행동이죠 선 그쵸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나는 역 인데요 그리고 아임 어뮤즈 나는 놀랬죠 뭐 할 때 내가 발견했을 때죠 when i discover their defects 그들의 결점 또는 그들의 advice 니까 악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의 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내가 놀라는데 왜 놀래요 내가 그들의 그 선한 사람들의 결점과 그 악한 행위들 그죠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놀란다는 거죠 아임 터치드 에요 그쵸 나는 그런데 감동을 먹어요 뭐 할 때 when i see the goodness 있어요 선한 행동을 봤을 때 저 누구의 오브 더 위키드 바로 악 악인들이 자 악인들의 선한 행동을 봤을때로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나는 느끼는 거죠 feel like she's walking 왜 으쓱 하는 거잖아요 으쓱 하고 싶어 한대요 뭐를요 a tolerant shoulder 아주 그 관용의 어깨를 으쓱 하고 싶어 해요 뭐에 그들의 악행에 악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걸 볼 때 감동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어떤 좀 한번 봐주고자 하는 tolerant shoulder 그런 관용의 어깨를 으쓱 거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끝났습니다 35분 끝났고 다음 시간에 36번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